야 미미일 테마 이거 끝나면 형이 문화상품권 줄게 좀만 고생하자 아 시발 이걸 언제 끝났냐 아 시발 아니 형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 존나 오래걸리는 게임이야 내가 봤을때 한 30시간 걸려 이거 밥먹으니까 좀 낫다 얘들아 어 밥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졌어 야 50퍼 했어 50퍼 하사 안하냐구요? 아뇨 못합니다 하사 안하냐구요? 스페링이 어우 배내구나 시래기로 가야겠네 시래기가 편하네 뭐 안떨고 어떻게 잡았는데 꼼꼼한 팀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머 아 왜 개이지 다 차면 폭발해? 에잇! 줄이고 가야겠네 복장 멋있어야 했죠 이거 카이오 되게 멋있어서 이새끼들 매복 아니야? 준완전 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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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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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냐? 저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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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 에 foiiam 잘 안잡아도 된대? ожал Hashtag 아 뭐 Allan 쟃 알아서 서.. 와 들어와 또 지랄이 다 아 이거 보스가 바로 나오는구나 아 근데 이 잡기 잡아야겠네 보스까지 계속 안전하게 갈려면 아 역시 2대1이 장이야 아 저 원딜이 존나 박이네 야 저 원딜 개박이야 여기 열면 버스인가 봐 야 여기는 버스 되게 바로 앞에 있네 버스가 거기 소원진 왼쪽으로 뛰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소원진문유는 열쇠가 있고 망월드 열쇠 여기도 뭐가 있네 내가 원딜 어디갔어 요가 조아 좋아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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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대화가 안 돼 죽이라고요? 어떻게 죽여? 쟤 어떻게 죽여요? 쟤 어떻게 죽여요? 밀어봐 빌어 아 빌어 원래 이럴때 몬스터 오브를 던지면 잡는데 이 딸피일 때 아아 눈 눈 물로 뛰어들래 폰스에 의하면 여기 물로 뛰어들래 근데 나 그거 못해 저 구라같애 씨 믿는다 나 도와주는 애네? 공료를 부른다 이 시간이래 공료를 부른다 이 시간이래 탑박이 파티몬 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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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박이 파티몬 구하는 오 데미안 왔다 야 원 딜 오 쟤 딜 되게 떼네 오 쟤 딜 오 쟤 딜 오 쟤 딜 자 이거 되게 쉬운데? 이 페이지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부시킷 있어야돼요? 아 부시킷 없는데? 화면병 먹히나요? 아 부시킷 야 빨리 와 야 들어와 어? 아 줄나 멋있다 엘리언이랑 싸우는거 사거리 사거리 아 사거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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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죽어? 아 잠옷 만져봐도 된다고요? 아 시발 또 혼수 읽어버렸어 잠옷부터 처리해야됨 쟤가 범인? 펜 가위 감사합니다 보니깐 걔는 진영이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뒷팀이 좋나봐 아 정면에서 까면 딜이 안들어가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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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울댕이 제 강퇴좀 해주세요 덩어리 한 세번 먹이고 데미안 없이 갈려구요 다시 깜빡했습니다 아 ㅅㅂ 뭐야 이게 어 ㅅㅂ 안되겠네 이거 죽어 일단 죽어 죽여 한명이 필요하네 이거 한명이 필요한 이유가 시야를 돌려버리네 불러와야겠네 잠몹을 잡아볼까 장안검이 계속 안나오는거 같은데 페이지마다 나오는거 같은데 아 근데 1페이지때는 거미 잡는게 맞는거 같은데 2페이지때는 거미 안잡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 얼음패턴 때문에 1페이지때만 잡고 보성 kalau 보성아 병 Jean 범RA 미니 소리 작가 valuable 저기 전속끼리구나 와 내 딜 더럽게 안들어간다 야 딜 심각하게 안들어가 야 저 원딜이 너무 아파 옆구리일까봐 하나 잡는게 이렇게 되어있죠? 왜 잡을수있네? 여기 혼대탑 날이 그렇고 도망가는 중 나는 그 안에서 우릴 넘어오는 아름다운 가만히 있어요 난 이거 나는 벨마니 왼쪽이 모두 도망가고 야 차이가 크네 얘 있고 없고 야 일로와 와 야 저게 존나 아파 쟤가 잘봐야돼 이제 굴러야돼 아 근데 라곤이 안되니까 아니 무한리제는 아니고 페이지마다 리젠 되는데 총 3페이지까지 아 확실히 거미를 잡고 안에게 파네 그건 사실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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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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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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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이게 왜 훈수야 알려주는건데 알려주는게 훈수에요 훈수가 뭐 대단한게 아니야 너... 뭐야 얘가 수련에 개많이 죽어 벌써 12개야 야 미미르세마 이거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 필수보스야? 그럼 지금 보스에 내가 거미 깼다고 치고 몇 개 남았어 그러면? 필수만